자 38번 직독직해 한 다음에 바로 풀이할게요 어떤 자원이나 결정이나 아니면 활동들은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가치있죠 평균적으로 반면에 다른 것들은 중추적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점을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두개의 구성요소 자동차의 구성요소가 연관되어 있는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타이어랑 내부 디자인 어떤게 더 많은 값어치를 평균적으로 더합니까 타이어입니다 그것들은요 아주 필수적이거든요 자동차의 능력에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 그리고 그것들은 영향을 미칩니다 안전성과 수행도에 근데 타이어들은 일반적으로 영향을 안 미칩니다 구매 결정에 왜냐하면 안전의 기준이나 표준이 보장하니까 몸을 아는 것을 모든 타이어가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믿을만하다는 걸 말이죠 차이점들이 있죠 내부 디자인 내부 디자인 특성 최적의 사운드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 거치대 같은 것들 아니면 숫자라던가 어떤 위치 컵홀더에 이게 아마도 훨씬 더 큰 많은 영향력을 어디에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 관점에서 전반적인 가치 자동차의 가치에서 당신은 운전을 못합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없으면요 근데 당신은 운전할 수 있어요 컵홀더 없이 그리고 스마트 거치대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내부 특성 근데 내부 특성은요 명백하게 더 커다란 영향력을 가집니다 어디에 구매 결정에 우리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타이어는 중요하고 근데 내부 디자인은 중추적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건 간단합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과 중추적인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자 타이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얇은 펜으로 바꿔서 타이어 어떠죠? 중요합니다 근데 내부 디자인은 어떠죠? 중추적이에요 중추적 그럼 중추적이다? 뭐냐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된다 이겁니다 응 무슨 말이냐 자 글을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중추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개의 구성요소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자동차 타이어와 응 그리고 실내 디자인입니다 타이어가 또 중요한 건 맞아요 왜? 타이어 없으면 못 움직이면 예?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안전성이나 수행도 응? 그 다음에 또 근데 뭐다?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중추적인 게 아니야 중추적인 게 아니야 응 왜? 아 솔직히 자동차를 샀는데 타이어 없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다 타이어 있거든요 예? 그 다음 타이어는 거의 대부분 안전합니다 응? 무슨 말 이해되셨죠? 안전하다니까 다 응 근데 내부 디자인은요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 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숫자나 뭐 이런 것들 다르다니까 그러면 왜 4번에 들어갔느냐 이게 이봐 내부 디자인이 그런데 명백하게 더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대 그럼 이 앞에 뭡니까? 응? 실내 디자인이 좀 아닌가? 라는 말이 온단 말이에요 이봐 이봐 예? 전반적인 자동차 가치에서 타이어 없으면 운전할 수 없지만 컵홀더는 없어도 운전할 수 있어요 스마트 거치대 없어도 운전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왔단 말이에요 이해 됐습니까? 응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거 있잖아 요게 이거야 이거 근데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중추적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중추적이게 뭐냐면 그걸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자원이나 의사결정이나 활동들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가치있어요 평균적으로 반면 다른 것들은 중추적입니다 자는 변화가 큰 차이점을 만들죠 생각해보세요 영역물이죠 어떻게 두개의 구성요소 차에 그게 연관되어지는지를 어디에 연관되어지는지를 어디에 연관되어지는지를 이때 레일라이트를 자동사로 쓴겁니다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연관되어지는지를 바로 타이어와 실내디자인 이게 말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의문효용사입니다 의문효용사는 아니네요 의문대명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의문 대명사죠 야 어떤게 덧붙이냐 더 많은 가치를 응 평균적으로 덧붙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이어죠 정답은 타이어들은요 필수적입니다 어디에 차의 능력의 필수적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능력 2번이죠 응 그리고 그것들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 안전성과 그리고 수행도 여기 다 영향을 미쳐요 응 근데 타이어는요 일반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어디 구매결정에 왜냐하면 안전의 표준은 보증을 하니까 뭐뭐라는거 모든 타이어가 굉장히 안전하고 믿을만하다 라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차이점들이 있죠 실내의 어떤 특성 뭐 최적의 사운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 거치대 더욱 하면 원래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제가 이거를 사진을 하나 이렇게 붙여드릴게요 이미지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볼게요 보세요 이런거 원래 이제 부두에요 부두 손착장 아니면 좀 작게는 이런것도 더욱입니다 자 제가 좀 작은걸로다가 이거 이거 나쁘지 않는 이런 느낌 이겜손 이거 이거 자 보세요 요런거 요런거 근데 이제 스마트 거치대는 그럼 스마트 도구는 뭐냐 어 스마트 도구는 뭐냐 자 바로 또 이렇게 친절하게 아 이거 있네 이거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보세요 여기 있네 이런거 이런거 밑에 이거 예 어 요런겁니다 아무튼 이해되셨죠 어 이게 이 덩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 왜 스마트폰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홀더라는 표현도 쓰고 어 경우에 따라서 크래덕 해가지고 요람 뭐 이런말도 씁니다 어 아무튼 알아서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것들 아니면 숫자라든지 위치 컵홀더에 어 이런것들이 야 이거 이거 다 웃기네 이거 받는게 이거야 이거 이거 얘는 부삽니다 어 아마 그런거 같은데 가질거 같아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어디에 가질거 같아 고객의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가질거 같아 응 그런 다음에 무슨 관점에서 4분에 들어가는거죠 전반적인 전반적인 가치 그러니까 응 자동차의 가치라는 그 관점에서 아 당신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타이어가 없이는 근데 뭐나 당신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뭐 없이는 아 컵홀더나 스마트 거치대 없이도 뭐 운전할 수 있지 라고 한 다음에 근데 그렇죠 실내의 어떤 특성들 한마디로 이런것들 예 이런것들이야말로 명백하게 더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다 어디에 구매결정에 우리말로 하자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한마디로 타이어는 중요하지만 실내 디자인은 중추적이다 알겠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